가을거지 추수영상 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기계용농이라서 이제 이런 추수가 시작이 되면 금방 들판에 추수가 끝나게 됩니다 아마 며칠이 지나면 횡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추수하고 있는 이 콤바인은 한 번에 6줄을 뵐 수 있는 일본산 신형 기계라고 그러더라구요 기계 한 대 값이 보통 1억 5천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저도 많이 놀라집니다 약 4천평 되는 논 인데요 이 논을 추수한 시간이 약 두어 시간 걸린 듯 해요 너무 긴 영상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중간에 편집도 하고 추수하는 장면은 조금 빨리 영상을 진행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을거지 추수의 풍요로움을 같이 느껴 보실까요 보충하자 해수욕하자 해수욕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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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